오늘 일찍 들어올게 아 이거 폭우가 쏟아지겠는데 뉴스 속보입니다. 태풍으로 현재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되어 시민들의 출퇴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럴 땐 어떡하지? 도와줘요 올레맨! 올레맨! 하하하하하 걱정 마세요. 스마트 워킹이 있잖아요 스마트 워킹이요? 아직도 모르시다니 스마트 워킹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스마트 워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죠 그렇구나.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출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스마트 워킹 솔루션으로 집에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죠 그럼 고생스럽게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회사 일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험난한 상황이라도 스마트 워킹이라면 나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지 네네 티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일정을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맛있다 이거 시작할 수 없죠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럼 시작할 수 없죠 이제 죽었는 거예요 저게 다 이상한 상황이 없죠 저게 다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일정을 하세요